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고등어 무조림입니다 마실 것은 식혜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현재는 맛은 너무 맛있어있어요 이번엔 식혜입니다 소스와 마실이 diagonal 치키dens이와 양옷 치키면 compte 치키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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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고추 고추냉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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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, 매콤하고 맛있게 먹자마자 계란한 맛 두개 면을 으깨요 부자 설탕 김치 삼겹살 김치는 양념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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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한 가 Considering 쫄깃한 치킨 새우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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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고춧가루 그리고 달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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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de 치즈 치즈 강아지 팽이버섯 오징어 오징어 호박 오징어 고춧가루 기름장 우유 소금 설탕 소금 temper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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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hood 제모 mos 굴소 식당 소금 소금 치즈 후추 아쉽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